첫 소식입니다.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상장 적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이며, 현재 카카오가 지분 31.62%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.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8,042억 원, 단기 순이익은 1,13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대표 주관사는 KB증권과 크레딧트 스위스이며, 상장 예심을 통과한 카카오뱅크는 바로 증권 신고서 제출 등 공모 절차에 들어가 오는 7월 중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